오늘 계산도 딱딱 잘해 뭔 얘기 물어보면 딱딱 못하면서 잘해 자 그러면 또 오늘 큰형TV에서도 나오셨잖아요 이분이 덩치가 진짜 나 오늘 처음 뵀는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또 노래 가수신데 노래를 안 듣고 갈 순 없잖아요 그쵸? 심사하시는 동안 우리 카메라나 얼굴 낯짝 좀 작게 해주세요 우리 큰형사의 마음 모셔볼게 얼른 나오세요 노래하고 들읍시다 자 오늘 뭐 비싼 카메라까지 이렇게 봉시미TV에 갖고 오셔가지고 좀 또 오늘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C샵으로 네 네 자 갑니다 자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음 음 음 으 음 으 그 사람 떠난 부두에 비가 내리네 이별의 눈물인가 하염없이 비가 내리네 마지막에 미소짓던 사랑했던 그 사람은 그렇게도 사랑하고 미워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도 그랬던 부산항에 부산항에 비가 내리네 그 사람 떠난 부두에 비가 내리네 이별의 눈물인가 하염없이 비가 내리네 마지막에 미소짓던 사랑했던 그 사람은 그렇게도 사랑하고 미워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도 크게 떠난 부산항에 부산항에 비가 내리네 부산항에 비가 내리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